강서구가 나만의 아이디어로 우리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줄 지금은 강서시대 강서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2년에 활동한 크리에이터로서 1인에서 4인으로 구성된 8팀을 모집하며 2022년 1월 21일 금요일까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와 직접 기획 제작한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활동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며 자연, 관광, 문화예술 등 강서구 관련 자유주제로 5분 이내의 구정홍보 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면 됩니다. 활동기간 내 콘텐츠 채택 시 소정의 제작지원비를 지원하며 아이강서TV 유튜브 채널 등 구정홍보 매체에 업로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